전범 1전 와 병력을 병력을 지키지 마요 아 대부분의 단계력이 뛰어보이는데 자유격차! 이 워커팅 중단에서 2번 더 났구나 이야! 이 재개념관이 기격 없었네요 뭐 아니에요? 아, 이 재개념관이 많이 있었어요 아, 박정석 2위의 영향이 3위의 유대 1위의 영향은 일단은 방어 파워에 아! 아! 이거! 방향 계단을 뛰어보기 시작하면 신빙고 선수! 반역 싹 할 게임이 좋은 건데! 지금! 맞은 손을 진정 풀쳐! 오! 이야! 이 쪽 위에 이 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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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 한 번 내가 드라이벙션! 야 이거는 드롤을 찍을만한 여권도 안 되는 거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드롤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정을 질렀들이 정리를 당하면 질렀돌 아 이게 뚫었대요 아 이게 뚫었대요 마지우 선수 헬츠를 켜주고 이 배웅은 최악선선수 멍멍멍 멍멍멍 아니 잠깐만 마지우 선수가 좌우로 마지우 선수가 분리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리를 다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 전의 전투와 이 2번 전투 아 이거 꼭 잡아라 아 이거 꼭 잡아라 아 이거 꼭 잡아라 아 재훈 선수 아 이거 야 이거는 크로가마는 들어갔죠 아 크로가마는 들어갔죠 아어 아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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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